바게트 샌드위치를 만들겠습니다 돼지고기 다짐용 250g을 준비해주세요 여기에 설탕 2숟가락 간장 3숟가락 다진마늘 2숟가락 부춧가루 조금을 넣고 섞어주세요 40cm 바게트 하나를 준비해주세요 반으로 자른 바게트는 속을 파내어주세요 손이나 숟가락, 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양배추 200g은 비스듬히 잘라주세요 청양고추 하나는 송송 썰어주세요 양파 반개는 다져주세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넣고 고기를 볶아주세요 센 불로 볶으시면 됩니다 고기가 익으면 양파와 양배추를 넣고 볶아주세요 스미죽을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맛술 한 숟가락 케찹 6숟가락 스미트 칠리소스 1숟가락 청양고추를 넣고 쓸불로 볶아주세요 그리고 바게트 속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